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은정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요즘 유튜브 뭔지 모르시는 분들 없을 텐데요. 한국의 10명 중 8명이 유튜브를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당장 대중교통에서만 봐도 세대를 불문하고 다 유튜브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 9월 같은 기간 유튜브 총 사용 시간은 13억 8천만 시간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1인 월 평균으로는 33시간 정도 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유튜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층은 10대 이하 남성으로 1인당 월 평균 사용 시간이 전체 평균보다 12시간 정도 많은 45시간에 달했는데요. 20대 여성과 20대 남성도 40시간 가까이 시청하면서 2, 3위를 차지했고요. 중장년층 사용도 2년 전에 비해 20%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어딘가 이동할 때 혹은 누군가를 기다릴 때 TV 대신에 유튜브를 보는 분들 많고 정말 유튜브는 일상 속에 너무 많이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영향력이 어떤 대중매체보다도 커졌죠. 그렇다 보니까 유튜버와 같은 1인 창작자를 꿈꾸는 이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미 학생들의 장래 희망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직업이 됐고 진로직업박람회에도 등장했을 정도죠. 맞아요. 유튜버를 양성하는 대학까지 생겼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자신이 원하는 조건과 딱 들어맞는 직업을 갖는 게 아마 누구에게든 어려운 일일 겁니다. 나이, 학벌, 경력 따지는 것들도 많을 뿐더러 원하는 근무시간, 고용 형태, 연봉들도 제각각 다르니까요. 하지만 별달리 요구되는 조건 없이도 진입장벽이 낮은 것도 인기 요인 중 하나인데요. 누구라도 도전만 한다면 유튜버 같은 1인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Z세대에게는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우리가 흔히 MG세대라고 묶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90년대 중후반 쭉 이어져오는 세대를 우리가 Z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Z세대에게 유튜버가 인기 직업에 속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튜버보다 넓은 개념의 1인 창작자들을 흔히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10대 청소년부터 20대 초반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가 대단한데요. 단순히 그들을 동경하는 분위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의 직업으로 1인 창작자가 되겠다며 준비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일반 학생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온라인 상에서 유튜버, 스트리머 등으로 활동 중인 Z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크리에이터 인기가 사실 국내에서뿐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한 업체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이런 경향이 더 뚜렷합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브라질 등 9개 국가에서 활동 중인 Z세대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16살에서 18살, 이 사이 수익 창출을 하는 크리에이터 중 49%가 대학 진학보다 자신만의 크리에이티브 일을 시작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각종 SNS에서 활약을 하는 크리에이터 외에도 또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나요? 보고서에서 정의하는 크리에이터는 사회적으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사진, 글쓰기, SNS 콘텐츠 등에서 최소 매달 창작 활동을 해서 작품 게시, 공유, 또 홍보를 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이 중 창작 활동을 통해 웹사이트, 시장을 통한 판매, 파트너십, 재휴와 광고 등으로 이익을 거두는 거고요. 음, 이렇게 Z세대가 특히나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건 왜 그런 걸까요? 혹시 앵커께서 덕업일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 알죠, 알죠. 내가 뭔가 덕후처럼 빠져든 것을 일로서 할 수 있는 거, 그거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취미가 곧 생업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유튜브나 SNS 같은 콘텐츠 플랫폼들은 덕업일치의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관심 분야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 사례를 많이 보긴 했지만요. 사실 꾸준하게 이런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소득을 창출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의 18살 이상, 비전문가 크리에이터의 51%가 창작 활동을 통해 돈을 벌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딱 절반 정도인 겁니다. 또 다른 SNS 서비스 기업의 통계 조사를 보면 크리에이터로 분류되는 사람은 약 2억만 명 정도인데 기대 이하의 수입을 얻는 이들이 60% 가까이 됐고 생활을 유지할 만큼의 수준은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 인기는 꾸준할 것 같아요. 네, 유튜브를 비롯한 뉴미디어 플랫폼 시장이 팽창하면서 창작자를 중심으로 한 크리에이터 시장 규모도 커졌는데요. 202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1억 6,500만 명 이상의 신규 크리에이터가 등장했다는 분석 자료도 있을 정도입니다. 포브스는 올해 크리에이터 시장 규모를 약 150조 원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런 크리에이터 경제의 급격한 성장은 크리에이터의 창의적 재능을 수익화할 기회 증가로 이어지면서 앞으로 도전에 나선 이들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컷 이슈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앞서 짚어본 대로 1인 창작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관련 노동자의 제도적 보호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군이다 보니 표준 계약서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표준 계약서 개발에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불공정 계약으로 피해받다라고 하는 1인 창작자들 사례가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경기도가 1인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요. 10명 중 5명은 불공정 계약을 직접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큰 불공정 경험은 무리한 수익 배분과 불명확한 수익 기준이 꼽혔고요. 저작권 계정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는 사례가 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회사들을 상대로 불공정 약관 시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일들 사전에 막으려면 하루빨리 표준 계약서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언제쯤 정식 출범하나요? 서울시에서 현재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곧 발표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새롭게 생겨난 직업이다 보니 아직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창작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플랫폼이 뜨는 시대 1인 창작자들이 활동할 공간도 그만큼 확장되고 있는데요.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만큼 여러분도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이은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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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